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정치대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회사라고 해도 어찌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기술직도 아니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에요? 그게 뭐 좀 그러네, 일이. 아니, 프리랜서는 아닌데 회사는 회사인데 약간 개념 자체가 일 자체가 조금 본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하는 걸로 일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어찌보면 회사라고 해도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일이.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대준님아 지금 지금 회사를 두고 지금 걱정,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두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조금 내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뭐 생각도 많고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물어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혹시 그 어떤 자리에 변동이 없었나요? 자리에 변동은 없었어요. 회사 안에서 자리 변동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우리 대준님을 봤을 때 50 후반자가 됐잖아요? 작년, 재작년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떠한 변동수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근데 회사 말고 본인이 뭐 따로 하는 일이 있어요? 직장 말고? 없어요. 그럼 일을 조금 뭔가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동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두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를 두고 지금 걱정 자리에 걱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보시면 지금 작년, 재작년 수부터 어떤 그런 자리 변동이라든가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때부터 어떤 변동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걸 옮겨야 돼 말아 옮겨 말아 이 생각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움직일 자리가 그래서 이동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고민이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리 자리 변동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동했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때는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떤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운기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본인의 운기 자체가 바뀌는 운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옮기지는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옮겼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움직여서 가을쯤 돼서 움직이셔서 지금 운력으로 6월달이에요. 7월, 8월달 추석 전후로 해서 조금 움직여보시면 본인한테는 그래서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지금 있는 자리가 본인의 능력치를 좀 인정받기 조금 어려운 자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런 능력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정시대주님이 할방민이란 말이 있잖아. 네. 재주가 참 많은 양반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아이들도 어린 나이도 있고 한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놀 수는 없잖아. 나이가 있지만 그렇잖아. 저는 70까지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라도 지금 식사리 결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괜히 움직였다가 뭐가 잘못되진 않을까 그런 겁도 있을 거야. 근데 움직였을 때 본인한테는 분명히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야. 내가 팔방미인이라고 재주가 다방만으로 많아.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 이거는 사무직도 아니여. 그렇다고 기술직도 아니여. 전문직도 아니여. 근데 다 골고루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정치대주가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분명히 본인한테는 이로운 일이니 너무 걱정근심 말고 좀 서둘러서 움직여라 이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애 엄마하고 정리가 안 돼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어쨌든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좀 보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대 들어서면서부터 부부의 어떤 동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보시면 우리 아빠도 그렇지만 그 분이 좀 끈질겨. 응? 그렇죠? 네.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해 주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손해부분을 보고 정리하는 게 맞다. 응? 지겹잖아. 올해도 끓었다. 예. 예. 아니야? 너무 끓었어요. 올해도 끓었어. 응? 근데 이제 지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정씨 대주가 네. 아이들을 봐서라도 조금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응? 뭐 애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응? 인지 다 하고 있고 알 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못 볼 거 안 볼 거 보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주님이 많이 기운 자체가 바뀌어.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걸 기운을 지질 끌고 갔을 때 응? 안 좋은 건 잘라내고 가야지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네. 안 좋은 걸 끌고 갔을 때 그 기운이 나중에 바뀌는 기운에서 다 안 좋은 걸로 물들 수 있거든? 정리할 건 깔끔하게 남자답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서 해. 왜냐하면 재주 많다고 했잖아. 돈 벌 수 있어. 늦은 나이지만 충분히 뭐 정년도 없는 직업 같고 응? 네. 정년 없이 꾸준히 내가 건강만 하면 충분히 일을 70이고 80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대주가 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손해 본다 생각하고 버릴 건 버리고 어? 손해 본 부분은 분명히 채워지게 돼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 아시겠지? 네. 그리고 우리 본인한테 더 궁금한 거 저요? 응. 지금 사실은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는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당분간은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낫겠죠? 네. 때가 아니야. 그쵸? 내가 진짜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쓸데없는 거에요. 에너지 속에 내 기운 자체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진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정시대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지금 같이 있어요? 아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엄마하고 그러니까 어디? 인천 영정도에 있어요. 본인은? 저는 여기 성산동 자주 봐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하루 이틀 자고 가고 그래. 물어볼게요. 우리 딸 둘째 딸이라고 했나? 어지럽다 소리 안 해요? 네. 두통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딸을 넣었을 때 굉장히 좀 어지러운 기운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정 씨 큰 둘째 딸이 조금 아직 어린 나이인데 건강을 체크해라 얘기가 나와. 건강 체크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가 몸으로 이렇게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약으로 해결될 걸 호미로 맞을 걸 가래로 맞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아빠가 끌고 가서라도 건강검진이라든가 피검사라든가 좀 이런 걸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 다녀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대학 못 들어갔어요. 관리 잠깐만. 본인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간 거겠지. 낮은 대학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 머리 나쁜 아이 아닌데 본인이 성에 차는 자리가 아니니까 대학을 안 간 게 아니야. 아니 못 간 게 아니야. 안 간 거야.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게 사실은 그거 때문에 대학 올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애기가 어쨌든 머리 나쁘다 소리 안 나오고 내 성 욕심은 항우장 사라. 욕심은 항우장 사라. 그리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내 욕심에 지금 어쨌든 대학을 안 간 거잖아.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뭐 붙긴 붙었어. 근데 지 성에 안 차니까 안 간 거겠지. 붙지는 않았는데 아예 지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성에 안 차는 자리를 넣었으면 100% 갔는데. 지가 안 간 거라니까. 그리고 마음이 막 변해요. 이런 생각들이. 내가 욕심이 많다고. 우리 애기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 아이거든. 얘가 지금 문과예요? 문과죠. 문과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이 아이가 건강부터 체크하라고 얘기했잖아. 조금 가까이 공부하고 있더라도 시간 안 난다고 해도. 병원 가서 피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렇잖아. 종합검진 아니고. 피검사는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검사하고 약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해갖고. 좀 체력 보충을 해야 돼. 그런 데 있어서 자꾸. 머리 쪽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건강만 관리하면 지가 원하는데 가.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어지럼증이. 잠이 많아요. 알림만 좀 해 주시면.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시고. 우리 막내 아기 참 늦둥이 아이. 그치. 끼도 많아. 되게 우리 아빠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대체 커서 뭐가 될까. 이 생각도 들어. 너무 막둥이 있는 막둥이 짓을 해. 그치. 끼도 많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딱 중간이야.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게 끼도 딱 중간. 공부도 딱 중간. 이 상태야 지금. 맞아요. 애매하니까 아빠는 걱정이 되는 거야. 그걸로 시켜야 되나. 이걸로 시켜야 되나. 지금. 그걸로. 딱 이게 중간에. 귀로에 서 있어서. 예체능으로 가야 될지. 공부 쪽으로 가야 될지. 얘가. 아빠랑 비슷한 거. 쉽게 말하면. 팔방미인인 거지. 다재다능하니까. 비슷해 성격이. 다재다능하니까. 얘를 뭘 두고. 이렇게 좀. 공부를 가르쳐야 되나. 무슨 쪽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를 봤을 때는. 공부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예체능의 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이 아이를 봤을 때. 조금. 예체능에 가까운. 예체능 쪽이 아니라. 예체능에 가까운. 기술 쪽에 이런. 그런. 기술직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직. 예예. 뭐 이런 쪽에. 그런 방향성을 두고. 조금. 아이의 그런. 진로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예 공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이과의 기질이 강해. 근데. 이과 기질이라고 해도. 막. 뭐. 이과 쪽으로. 뭐. 수학자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건축학.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이런. 또. 그림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요. 건축은. 예술 쪽도 겸하고. 수학 쪽도 겸해지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디자인이 됐든. 뭐 이런 거 있잖아. 인테리어가 됐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쪽으로 조금. 라인을 잡아주시면. 얘가 재밌게 할 거야. 그리고 얘가. 어. 한번 진득하게 마음 먹으면. 잘하는데. 그 진득한 게. 좀. 잘 없어. 예예예.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같이. 혼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쪽 있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한번. 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뭐. 이번에. 무슨. 연예인. 약간. 연습생 한다고. 무슨. 오디션을 봤다고.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어. 얘가 왜 갑자기 또. 그걸 혼자서. 접수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왔대요. 일요일 날. 요 며칠 전에. 겸사하면서 온 김에. 얘를. 예능 쪽으로. 키워야 되나. 공부를. 난 공부를 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예능은. 너무 치열하고. 또. 세계가 너무 만만치 않은 세계니까. 하게 돼 두세요. 그냥요. 근데. 이걸로 대성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더 먼저 알 거야. 그리고. 애가 어리지만. 조금. 이성적이다. 판단력이 빠른 아이거든. 네. 그것도. 그래서. 지가. 요즘에는. 해보고 싶으면 하게 내버려 둬야 되잖아. 아. 그 아이가. 해보고서. 아. 내가 이거는. 재미는 있지만. 내가 취미활동으로는 하되. 내가 이건 아니다. 본인이 느끼게 해야 돼. 아직. 어리니까.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고. 공부는 조금 뭐랬지. 공부는 같이 겸업을 할 수 있게. 네. 좀 아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애들이. 다 인물도 좋아. 네. 키도 크고. 맞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애들이 어디가서 빠지는 머리와 인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딸내미들이. 그러니까. 걱정. 애들은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아빠 하나 조금 직장 변동하고. 하셔. 근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헷갈려 죽겄네. 아. 예전에는 제가 토목 건설 쪽에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스 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실내에서도 하는 업무도 보고. 잡다하게 이걸 해요. 이것저것 많아. 근데 난 이 근무가 규야. 이렇게 3교대를 하니까. 저는 이제 남은 70분 이렇게까지 길게 일하려면. 변동하는 근무 시간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제주가 탈방미인이야. 이것저것. 지금까지 좀 많이 이것저것 했어요. 조금 보셔서. 자리 변동하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편하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웃으면서 나가시니까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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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전하는 staan. 네. 네, 잘 도전 yakич mistakes. 아멘